원식 대가! 김치 명인의 귀한 손맛을 고스란히 다 담았다! 인하 명인의 명품 해남 김치! 배춧값, 양념값, 인건비가 올라도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! 수입 재료 한 1%도 넣지 않고 오직 100% 국내산으로만! 맛, 새, 품격! 모두를 갖춘 명품 중의 명품! 해남 김치! 전무, 부무, 다시모 볼 가격! 해남 김치 3kg, 기척값, 3만 9,900원! 평크, 전라남도 청청, 해남의 보물! 태풍받고 자란 건강한 해남 배추! 원식 대가! 김치 명인의 특급 레시피! 전일염으로 잘 절여낸 해남 배추의 청청, 원도, 전봄! 미역, 표고 등 120분간 우려낸 명인의 감칠만 육수 사용! 잘 버무린 양념을 배추 속에 꽉꽉꽉! 비교해보세요! 양념 색깔의 차이! 속이 꽉 찬! 해남 배추의 차이! 아삭아삭 맛있는 영국 해남 김치! 음! 이거지 이거! 와! 다양한 해산물로 폭우려낸 육수의 감칠맛이 저만의 김치맛 비법입니다. 드셔보시면 분명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을 느끼실 겁니다. 자신 있습니다! 사먹는 김치는 밋밋한 맛 금방 질린다! 노! 반식 대가! 김치 명인의 감칠맛이 살아있는 명품 해남 김치! 수육 삶아서 김치랑 싸드시면 1분! 익혀서 김치찌개를 끓여도 최고! 그 어떤 요리든 다 맛있는 해남 김치! 100% 해남 무로! 100% 국내산 재료로만 만든 해남 석박지! 진한 사골국 끓여 석박지 곁들이면 분침이 절로 나오시죠! 김장할 필요가 없어요. 배추값도 비싼데 이 가격에 명품 해남 김치라니 완전 행제죠! 배추값 폭등 시기 재료값 대폭 인상! 국내산 재료 모두 미리 수매 완료!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맞췄습니다! 배추 포기 김치 2kg에 석박지 1kg을 더! 총 3kg이 기적초 파격! 39,900원! 39,900원! 두 세트 총 6kg 구매하시면 만원 할인까지! 김치명이님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. 맛 없다면 돈 안 받겠습니다. 김치명이 명의를 걸고 맛 없으면 100% 전에 한글 보장! 김치명인 인증서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! 비상 물량 부처! 죄송하지만 한 공기 딱 이 세트까지만 주문받습니다. 자녀 수량 있을 때 지금 주문하세요! 헌시테카! 김치명인의 귀한 손맛을 우스란히 다 담았다! 인화명인의 명품 해남김치! 배풍 맞고 자란 청정해남의 대추만 엄선! 명인의 감칠맛! 비폼육수 사용! 잘 버무린 양념을 배추 속에 꽉꽉꽉! 제대로 채운 명품 해남김치! 명품 해남김치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해서 생으로 드셔도 익혀 드셔도 어떤 요리를 해 드셔도 깊은 맛이 살아 있습니다. 깃쌀밥만 있어도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그릇 꼭 더! 소육에 명품 해남김치 싸먹으면 환상의 적궁! 익혀주면 김치찌개의 깊고 풍부한 맛! 김치만두 해드셔도 너무 맛있고 고기랑 부르치기를 해도 쿡쿡쿡!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있는 해남김치! 배추가 폭등시기, 재료가 대폭인상, 국내산 재료 모두 미리 수매 완료!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맞췄습니다! 대축 포기김치 2kg에 석박지 1kg을 더! 총 3kg이 기적초 파격! 3만 9천 9백원! 3만 9천 9백원! 두 세트 총 6kg 구매하시면 만원 할인까지! 김치명이님,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. 맛없다면 돈 안 받겠습니다. 김치명인 명의를 걸고 맛없으면 100% 전에 한글 포장! 김치명인 인증서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! 비상 물량 부처! 죄송하지만 한 분께 딱 두 세트까지만 주문받습니다! 잔여 수량이 있을 때 지금 주문하세요! 배추가, 양념가, 일건비가 올라도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! 수입 재료! 한 1%도 넣지 않고 오직 100% 국내산으로만! 맛, 새, 품격! 모두를 갖춘! 명품 중에 명품! 대담 김치! 헌식 대각! 김치명인의 특급 배식팀! 천일명으로 잘 절여낸! 대남 배추의 청청, 원도, 전복! 미역, 표고 등! 120분간 우려낸! 명인의 감칠만 육수 사용! 잘 버무린 양념을 배추 속에 꽉꽉꽉! 비교해보세요! 양념 색깔의 차이! 속이 꽉 찬! 대남 배추의 차이! 아삭아삭 맛있는 영국 대남 김치! 음, 이거지 이거! 와! 김장할 필요가 없어요! 배추값도 비싼데 이 가격에 명품 해남 김치라니! 완전히 행태죠! 배추값 복등 시기, 체력값 대폭 인상, 국내산 재료 모두 미리 수매 완료!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맞췄습니다! 배추 포기김치 2kg에 석박지 1kg을 더! 총 3kg이 기적 저 파격! 39,900원! 39,900원! 2세트 총 6kg 구매하시면 만원 할인 가치! 김치명의님,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. 맛없다면 돈 안 받겠습니다. 김치명의 명의를 걸고, 맛없으면 100% 전에 한 걸 보장! 김치명의 인증서!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! 비상 물량 부처! 죄송하지만 한 분께 딱 2세트까지만 주문받습니다. 장여 수량이 있을 때 지금 주문하세요! 김치명의 인증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